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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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군을 뵙는구나 일단 지금 살짝 내려가서 수리도구를 좀 찾아와야겠어요 얘한테 가서 먼저 수리도구를 좀 찾자 아 진짜 오바야 포탑 설치하자고? 안 돼 이거 오반데 야 됐다 다시 올라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훈수 감사합니다 썹 좋은 훈수였어요 자 이 정도만 파먹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다시 하자 거기 나 놓치지 않을거야 새로 생긴 최탄기 한칸도 위인거 알아 근데 어차피 아직 저 뭐야 폭탄 장전시간 남아가지고 거기 들어갈거면은 폭탄 들고 들어가야 돼서 아 내가 방금 먹은거 폭탄이었어요? 음 난 어제 먹은 그건줄 알았네 광물탐직인줄 알았다 여긴 다 털었다 들리길 잘했네 가볍게 털고 나가면 아니 아니 이빨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버한거 아니냐고 오우 표현 새우 bait 폭탄이란 말이지 아직 성능 검증이 되지 않는 폭탄은 이렇게 써보는거야 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이거 동굴이 하나같이 다 왜이렇게 깁냐? 신기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강효율 업그레이드 하려면 조금 더 먹긴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거 먹으면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이 정도? 아, 너 꺼져. 네, 안 쓸 거니까. 이거 뭐냐? 이거 왜 여러 개가 됐냐? 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보라색깔이 없구나. 아, 보라색이 없어서 안 돼. 아, 보라색깔. 아, 보라색깔. 아, 보라색깔. 쟤 뭐지? 뭐야 저 똥꼬는 뭐야 으어 야 이 미친놈아 누가 싱글벙글이야 존나 얼빠진 표정인데 지금 싱글벙글 이지랄하네 뭘 많이 먹긴 했다 얘들아 쓱글벙글자 tạihora 쑤도 안쑬 이렇게 두고 거친 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쪼끔 당황스럽긴 해? 쪼끔... 아니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해. 아니요. 이거는 뭐 딱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땐 그냥 거기선 죽어야 되는 것 같애요. 해봅시다. 그냥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 같애. 저기서는.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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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운반 능력도 꽤 올렸기 때문에 아 맞다 나 지금 무기 그지같지 안돼 내 레이저 씨발 보스 상대도 못해보고 죽는건 좀 아니지 않냐 아 아 아 아 그리고 드론이 그렇게 좋은건 아닌거 같애 업그레이드 템 구하는것도 좀 만만치않고 아 아 초반에는 쓸모가 있는데 뭐냐 제발 샷건만 아니어라 아 샷건 똥찌꺼기만 아니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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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지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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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보고 오 좋네요 이러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자 동굴이 크면 많은게 파서 좋긴 한데 다양한 동굴을 가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효율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야 맞지 빠르게 앞에 딱 캐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효율이 나쁘지 않은 느낌 이게 드론이 또 나왔네 이러면은 사실 안에서 딱히 안 나가도 되긴 하거든요 초반에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4번을 써보라는 게 어? 4번 뭐냐? 언제 생겼어? 저거 시야 좋다 시야 좋다 옆에 떡칼이 있다고? 옆에 떡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치? 옆에 떡칼이 있는 거 서로 알려주면서 하면 좋겠다 맞지? 그러게요 동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네 전혀 기분 탓은 아닌 것 같거든 오 진짜 개쓰레기 탭 나왔어요 오 놀라운데 와 대단한데? 정말 대단한 정보를 알려주잖아 이야 광산 크기 보통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아이템인데 무려 보통 아 제작자 기준 보통이요 보통 모릅니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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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딴 식으로 표현한 표현을 안 하긴 하지 이제 아래 가서 아까 못 털었던 거 털자 얘 아닌데 이거 왜 하나 미다 오히려 좋아 어 근데 이 잡새 처리하는 능력은 나쁘지 않은데?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뭐지? 아 사람 헷갈리게 하네 또 오케이 여기 먼저 들리길 잘했어 아이 뭘 망한 인생이야 안 망했어 아직 몰라 아 아 아 샷건 하나 나온 게 다야 뭘 망해 망하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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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안좋은 냄새가 나긴 해 그지? 야 몬스터 저 안으로 들어갔어 어떡해? 저거 어떡함? 죽네? 나의 죽rato 최대한 덜 맞으면서 작건 이용해주면서 터뜨려주면서 이러면 웨이브도 처리하고 시간도 아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시추 효율을 늘리자 폭탄 보고싶다 폭탄 이뻤는데 무기 나와주면서 이거 좀 멀리 있으니까 더 좋은거 아닐까 레이저 머신컷 나와주면서 주면서 비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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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랑 이거라고? 야 어느샌가 그 법사방이 안 보이지 않냐? 기분 탓인가? 이건 뭐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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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꼭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잘 해놓고 해제 안 하려고 이 악물고 버티고 했는데 왜 마지막에 해제를 한 번 하는 거야? 아... 바본가... 샷건이 좀 더 멀리 나가는 방법은 없겠지? 아... 아... 적을 관통하는 샷건 탄은 있네? 아...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관통 찍을 수 있긴 한데... 범위를 늘릴 순 없구만... 음... 음... 안녕... 마지막 개는 그냥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확정 그냥 킬인 것 같지? 아... 아 저 지랄 마라... 아... ... 쓰읍... 뱀서의 리퍼요? 뱀서가 뭐지? 빨간 광석 위에서 나왔던 것 같다고? 아, 빨간 광석 위에서 나왔던 것 같다고? 아니, 근데 광물 탐지기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지? 첫 번째 업데이.. 업그레이드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뱀딱같이 만들어 놨지? 이런 옌병 보통은.. 이런 옌병 보통은.. 에, 지랄 종목pe죽 보통은 이렇게 다 안 캐나? 내가 좀 이상하게 게임을 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석만 싹싹싹 캔 다음에 나가나 한번도 그렇게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 하아... 박무도 왜... 피해를 생각보다 많이 입었는데 안되! added x4 절대 놓칠 수 없어 아유 첫번째 보스는 이제 보스도 아니야 걔 뭐 첫번째 보스라고 하기도 좀 우한하다 걔는 도망간거잖아 사실상 아참 이거 맵 잘만드셨네요 귀찮게 어쩜 저렇게 만들었을까 요거 하나 찍어서 효율 수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요거 하나 더 찍어서 효율 수리 할 수 있게 해주고 드론 이왕 찍은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드론이 잠깐 상대하고 있을때 빠르게 먹어서 난 나오고 다음방 가서 너 알아서 할 수 있지 이 직업? 요게이 아뇨 유튜브에 올라간게 전부입니다 소원은 오호 아 나쁘지 않은 블럭마다 5% 확률이면 어 그래 그래 얼마나 잘 터지는진 모르겠지만 어 그러네 저거 업그레이드 되면 대박이네 그러네 잠깐만 저거 업그레이드 있으면 잠깐만 아 없다 없어 없어 아 까비 이거네 이거 아닌데 어디갔냐 안보인다 이게 원래 5%였던거 같은데 이게 10%가 됐나 그런거 같은데 저게 원래 5%였던거 같다 이게 모르겠다 어 맵넘어가네 뭐지 아니 잠 어 맵을 또 넘어가 빨리 어디든가서 파밍이나 하자구 빨리 어디든가서 파밍이나 하자구 나 얘네 죽일 무기가 없어 아 이걸로 잡힌다 다행이다 어 레이저가 진짜 좋긴 좋다 레이저가 좋아요 광산크기 소형 고맙다 알려줘서 너밖에 없어 이런거 알려주는건 너가 슈거야 진짜 꼭 필요했던 정보죠 하물면 뭐 여기에 설계도가 있다거나 열쇠가 감지된다거나 이게 스위트하다고 넌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야겠다 야 이말토가 스위트해보였냐 방금 어 어어어 어??? 근데 패 어디가요? 지진파 발사 지진파 발사 아 설마 이거 설계돈가 보다 지진파 발사 지진파 발사 지진파 발사 야아하하하 최고다 아 아 미안해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건강 이슈가 좀 있어 미안 지독한 놈에 걸려가지고 내가 아 여기 광산 크게 안 보고 들어왔네 그거 없으면 답답하죠? 아 대형 아우 편하네 아 얘네는 비교적으로 다 큰 큰가봐 이렇게 생긴 이 빨간색 애들은 아까도 얘네가 제일 컸잖아 이렇게다가 지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효율적으로 캐는 법을 좀 알았다 할까? 아! 에잇참 안맞고 싶었는데 아 싫어 안맞을거야 안맞을거야 맞을걸 시간 아까워 근데 이거 강화하려면 위로 올라가야돼 그리고 이걸 안하면 이것도 안되나봐 그치 재료 있어도 이거 안될거같애 이거 분홍색깔 얻기 전까지는 안되는데? 무조건 일단 업그레이드 순서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서가 맞네 아 이미 여기는 와가지고 여기서 하는게 맞을거같애요 지금 올라가봐야 애매하지 않을까? 너네는 보통 이럴땐 아휴 그냥 하지뭐야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서라도 시간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해보는 느낌이야? 난 약간 그게 그거겠지 뭐 또 멍허하는 느낌인데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되든 일단 올라가보는거야? 그래? 그래 또 다수가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해봐야지 올라가보자 그럼 아 이건 팔랑이 아니라 의견을 존중하는거죠 확실히 근데 거미가 빨라서 맞지 이건 못참지 이건 못참지 뭐가 있을줄 알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줄은 몰랐지 난 씨라 진짜 일으켰다고? 어? 아냐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이정도면 괜찮아 잘 왔어 이정도면 라고 스스로 다독여본다 씨발 하하하하하하하하 4분 남았네 4분 남았네 얘는 쪼끔 이따 캐로 오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다 요 보라색이 필요했단 말이지 요 정도면 채굴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 아 더 올라가야 돼 아 난 두 갈래 잘 모르겠어 정리 안가 정리 안가 회복? 회복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여기서 안 나온다면 다 캐자 그냥 깔끔하게 캐서 설계도 같은 거라도 꼼꼼하게 챙겨야겠다 바로 이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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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라 공격용 설계도가 나왔네? 오호라 어? 오호라 뭐 쉽게 정은 안가지만 좋은 건 사실이니 음 레이저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죠 음 레이저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죠 음 레이저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죠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레이저는 어차피 마지막엔 확정 사살 약간 그런 느낌이라 위해를 먼저 올라오는게 맞나보다 맞지? 아무리 봐도 자원 수급 느낌이 위에가 맞아 음 레이저 업그레이드 요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력 회복 좀 해주자.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불안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자원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내가 왜. 아주 좀 있으면 이러다 채굴도 하겠어.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끝. 근데 아까보다 되게 여유있게 잡지 않았습니까? 체력 약 좀 덜 쓴 것 같은데 이번에?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다행이 합시다. 아 맵 넓어요 뭘 주실라고 또 사람 설레게 해 대형 맵이면 좀 설레요 재미없어 이건 욕심만 많아 보이잖아 아이참 야 저거 그냥 무인승차 해버린 보석은 어떡하냐 야 뭐냐 아직도 업그레이드 되는거 없지 아쉽네 저거 분명히 구린 아이템이 맞는데 왜 자꾸 확인하게 되냐 저거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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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definitely 안 돼 이건 뭐냐 아 저 개쓰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똥찌꺼기가 또 나오네. 아, 어질어질하네. 좋아아, 가자아. 어? 얜 살아있다? 이 괴물들은 그렇게 사악하지 않아요? 한 번은 비행괴물 길들여서 말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계속 멍청한 벤, 멍청한 벤이라고 꾀꾀거리더군요?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잉? 본인인가?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